문장의 종결과 관련돼서 제시했는데 보통 평소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 우리 국어에 있어서 주로 문형의 결정은 종결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정도만 살펴두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앞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129페이지의 명령문에 대해서 직접명령문, 간접명령문, 허락명령문 유형들이 있는데 보통 직접명령문은 용언의 어간에 결국 명령령음이 아라 어라를 넣어서 만든 걸 직접명령문 그 다음에 간접명령문은 용언의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는 매개모음 을을 넣어서 을을 넣고 라를 붙이면 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나만 붙이면 되죠 그런 간접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간접명령문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신문사설의 제목이나 구호 또는 대체로 시험지 등에 유아치 간접명령문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시험지에 출제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제와 관련돼서 보면 예제 부분에 별 3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과거 국가직 9급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다음은 직장인의 자세라는 신문기사 표제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 가라중 업법에 고쳐야 할 것은 상당히 과거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문제 파악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텐데 분명히 신문기사 표제라고 했으니까 대체로 여기서는 간접명령문 형태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항상 노력하라 할 때 노력하라 간접명령 형태죠 만약에 직전명령 형태로 했다면 노력하여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임하라 임하여라 가여라 임하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라 인사하라 가여라 인사하라 그러나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할 때는 그대로 직전명령 형태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라가 신문 표제로 쓸 때는 고쳐야 할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전명령형과 간접명령 형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교재 130페이지에 있어서의 부정표현에 대한 이야기 안부정문이 있고요 못부정문 상당히 우리 국어에 부정표현으로서 크게 대표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안부정문, 못부정문 부정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부정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어에서 부정표현은 안부정문 그 다음에 못부정문 이렇게 해서 부정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표현에는 안부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못부정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안부정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주로 무엇을 부정하느냐 의지와 관련된 걸 부정할 때 의지와 관련된 걸 쓸 때는 안부정문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안부정문은 동사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둘 다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못부정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능력 능력이나 장애와 관련된 것 능력이나 장애와 관련된 것을 쓸 때 못부정문을 쓰게 된다 못부정문은 원칙적으로 동사만 부정합니다 동사만 부정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부정문은 의지와 관련된 것 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안부정문을 쓸 수 없죠 의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 의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깨닫다랄지, 알다랄지, 이해하다랄지, 그 다음에 견디다랄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의지와 관련이 없죠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또 의지가 있다고 해서 견디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견디다라는 각각 의지와 관련된 게 없으므로 이것을 깨닫지 않다 또는 안 깨닫다 하면 비문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못부정문 같은 건 동사만 부정하는 건데요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안부정문터 예를 들어보면 동사, 형용사 다 부정할 수 있는데 안가다 또는 안곱다 이렇게 해서 각각 동사와 형용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것을 긴 부정문 형태로 거친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가지 않는다, 가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곱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형용사 둘 다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고 자 못부정문 같은 경우는 동사만 부정한다 그래서 못 간다 이것을 긴 부정문 형태로 고치면 지하 못하다 형태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가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못부정문은 동사만 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음 같은 형용사를 형용사의 못부정문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예쁘다가 있습니다 예쁘다에 대해서 이것의 못부정문 못 예쁘다, 못 예쁘다 이런 식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음 같이 예쁘지 못하다, 예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우는 형용사의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어때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쁘지 못하다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드러낼 때 수 있느냐 하면 아쉬움을 드러낼 때 따라서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즉 예쁘다에 대해서 부정의 의미보다는 예쁘으면 좋았을 텐데 예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낼 때 이와 같이 형용사에 있어서도 못부정문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안부정문은 결국 의지와 관련된 걸 부정할 때 쓰는 것으로써 동사나 형용사 둘 다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못부정문은 동사만 부정하게 된다 잘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는 이와 같이 아쉬움을 드러낼 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생각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니란 말과 우리가 소위 못이란 말을 썼을 때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안부정문이나 못부정문은 다 동사를 부정할 수 있으니까 동사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시켜 보면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 간다 못 간다 되죠 안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되죠 안 가느냐 못 가느냐 됩니다 자 안 가거라 벌써 좀 어색하죠 안 가거라 안 가자 어색합니다 일단 간다로 해야 되는 이것은 소위 우리가 평서문이죠 가는구나 하는 것은 감탄문이죠 감탄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죠 의문문 가거라 할 때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이 된다 가자 라고 할 때는 청인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평서문이 있다 감탄문이 있다 의문문이 있다 명령문이 있다 청인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청인문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관련돼서 이겼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즉 명령문과 청인문에는 안 가 못이 올 수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부정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소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부정편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하면 말다를 사용한다는 점 말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가지 마라 가지마 한다든지 또는 가지 말라 이 형태는 주로 직접 명령 형태 직접 명령 형태로서 많이 쓰죠 해체나 해체 또는 말아라 말아라 해서 직접 명령 형태 또는 해체 형태로서 쓰고요 말라 같은 경우가 간접 명령 형태 간접 명령 형태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또는 청인 형태로서는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 말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형에 이같이 안과 못이 와서 부정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명령 형과 청인 형에 있어서 즉 청인 형에는 말다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점 이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잘하네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부정편은 그게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있고 거기에 그런 어떤 상보적,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명령 형과 청인 형에는 말다를 통해서 부정편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이 말다는 명령 형과 청인 형에만 온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면 또 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느냐 예외가 있어요 말다가 명령 형이나 청인 형에만 오는 게 아니라 평서형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다가 평상에 올 때가 있다 그럼 언제 오르냐 이 말다가 평상에 올 때는 바라다류 바라다류의 용원 바라다류의 용원과 만났을 때 올 수 있다 말다가 바라다류의 용원과 만났을 때의 평상에 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나는 내가 여기를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란다, 바란다, 기대하다 바란다랄지, 기대하랄지, 원하다랄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원하다, 희망하다랄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라다류의 용원이 나왔을 때는 비록 평서형이지만 말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를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 할 때 이렇게 말기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다음 같은 것은 뭐죠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기를 각오했다 말 될까요? 이런 것은? 각오했다 이런 문장은 말 될까요? 평선문에 있어서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기를 각오했다 다짐했다 말 안 되죠 이때는 각오하다는 것은 바라다류의 용원이 아니죠 따라서 바라다류의 용원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말다가 나올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문맥적으로 맞겠어요? 의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기를 각오했다 가지 않기로 각오했다 가지 않기로 각오했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겠죠 이렇게 해서 말다는 원래 명령이나 청형에 있어서의 부정표로 나오는 건데 평서형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언제 바라다류의 용원과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점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1번 철수는 철수는 그곳에 안 갔다 철수는 그곳에 안 갔다는 표현이 있겠고 영이는 영이는 또는 그곳에 영이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 영이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안 갔다는 표현이 있고 영이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철수는 그곳에 안 갔다 영이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안 갔다는 표현 영이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둬야 되겠고요 세 번째와 관련돼서 이해가셨다면 영이는 영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집에 없었다 집에 없다 라는 표현이 있겠고 다음 네 번째는 철수는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부정 표현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부정 표현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답할까요 철수는 그곳에 안 갔다 영이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 영이는 집에 없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할 때 부정 표현이 아닌 걸 찾는 문제에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해야 돼요 영이는 집에 없다 라고 할 때 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있다에 있어서 반대말이지 부정 표현은 안 된다 따라 존재의 유무성을 드러내는 있다의 반대말은 없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는 집에 있다 영이는 집에 있다 이런 문장에 있어서 이것의 부정 표현은 뭐냐 시험이 나오면 없다가 아니라 있지 않다 영이는 집에 있지 않다 라고 해야 맞다는 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않다 이것이 부정 표현이 된다는 점 그러면 시험님 가운데 부정 표현이 아닌 걸 찾으려면 이와 같이 없다가 부정 표현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학생이다라고는 명사근본 즉 소설격차 이다를 통해서 된 학생이다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로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들어 왔다 따라서 이다의 부정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가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부정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서 팁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팁으로 생각하다면 다음 같은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절수가 길어지는 하다 계열이 있어요 음절수가 길어지는 하다 공부하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 라고 할 때 이런 하다가 결합된 말은 부정할 때 어떻게 되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데 짧은 부정문을 할 때는 짧은 부정문을 할 때는 공부 여기다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안하다 못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중간에 들어가서 부정을 짧은 부정문을 만든다는 것과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그대로 됩니다 공부하지 어미 지를 통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다 공부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하다 와 결합된 말은 이와 같이 짧은 부정문을 만들 때는 중간에 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아직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띄어쓰기에 대한 어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런 띄어쓰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은 원칙은 우리 단어 중심으로 띄어쓰니까 안이 나오든 못이 나오든 뒤에 용언이 나오면 용언이 나오면 반드시 띄어쓰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니란 말과 못이란 말의 부정의 의미가 약할 때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을 때 본래의 기능의 의미가 없을 때는 하나의 단어로서 취급하지 말고 뒷말과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인 가운데 안되다 그 다음에 못되다 못하다 자 이때 안되다가 뭘 나타날 때 안타까움을 나타날 때 안타까움을 나타날 때 못되다 못하다가 주로 나쁘다라는 의미를 쓸 때 이런 경우는 띄어쓰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두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안되어도 안되어도 이거 줄이면 뭐가 되냐면 안되도가 됩니다 안되도 자 이 안되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적어도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이것도 역시 안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한 단어로 붙여 쓴다는 것 물론 띄어쓰기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일단 안과 못은 부정부사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용언과 띄어쓰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과 못의 의미가 약화되어 본래의 의미로 쓰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띄어쓰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적 혼란을 야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붙여 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써 알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두시면서 여기서 하나 첨가적으로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팁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겨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되었으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 중의성 문제인데요 중의성 중의성과 관련되어서 즉 중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중의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의성과 관련된 측면을 잠깐 설명하자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부정문의 중의성 또 알아들기 좋겠죠 자 내가 하나의 예를 쓰면 내가 떡을 안 먹었다 내가 떡을 안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고요 이것을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내가 떡을 먹지 않았다 내가 떡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떡을 안 먹었다 할 때 안 안 먹었다 내가 떡을 먹지 않았다 할 때 지 안타를 쓸 수 있죠 자 내가 떡을 안 먹었다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먹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들으면 다른 사람이 먹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먹었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들으면 다른 것을 먹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들으면 먹지 않고 입만 됐다 보기만 했다 이렇게 다른 행위를 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하죠 이것을 우리는 안부정문의 중의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떡을 안 먹었다 내가 떡을 먹지 않았다는 부분 이렇게 중의성이 있을 때 이걸 해제시키는 방법이 뭐냐 대부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상으로 중의성을 해제시킨다면 문장상의 중의성을 해제시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쉼표를 넣거나 아니면 떡을 대신에 변별보조사 은이나 는을 넣는다 이것은 은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 다음에 는이 들어갔으면 내가 떡을 먹지는 않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 쉼표를 넣어서 나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떡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별보조사 은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의성이 해제됐다 보통 시험 문제에 있어서 중의성의 문제용으로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내가 떡을 먹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제된 문장 중의성이 없는 문장은 뭐냐 그럴 때는 내가 떡을 먹지는 않았다 먹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설명했고요 하나만 더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 부사에 관한 중의성 이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수량 부사에 관한 중의성으로 대해서 보면 대표인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두란 말도 있고 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다음 것이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 안 왔다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 안 왔다 또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 때 특별히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 안 왔다 또는 오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이 다 다음에 다가 전체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전체가 안 왔다 할 수도 있고 일부 부분이 오지 않았다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 다음에 무엇을 넣게 되면 늘 넣으면 일단은 해제가 되죠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는 안 왔다 하면 적어도 일부가 안 왔지 전체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는 않았다 또는 오지는 않았다 이 지 다음에 늘 넣어서 또한 해제할 수 있겠죠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 적어도 전체의 의미는 사라지고 부분의 의미만 부분의 부부정의 의미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중의성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이러고 같이 안부주문과 목부정 부정 표현에서 이 세 가지도 역시 팁으로서 알아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치고 교재 132페이지에 문장의 짜임새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설명을 좀 했는데요 문장의 짜임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새에 관련된 내용이죠 실판을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책 교재 132페이지에 문장의 짜임새와 관련된 박스 살펴보고 있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중요하죠 자 지우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문장의 짜임새가 있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새는 문장의 유형 또는 문장의 짜임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두 종류가 있죠 교재도 있지만 혼문장이 있다 그 다음에 혼문장과 견문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혼문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서수로 관계가 한 번 되는 것을 혼문장으로 주어 플러스 서수로 관계가 한 번 되는 혼문장을 하고 견문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플러스 서수로 관계가 두 번 이상 될 때 견문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혼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수로가 한 번 되는 거고 견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수로가 두 번 이상 되는 것을 견문장을 한다 특별히 견문장에 있어서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는 문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어진 문장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겠다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게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유형 교재에도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명사절 두 번째 우리가 관영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섯 개의 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대등적 연결 의미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하나 더 한다면 접속조사로 이어진 문장 접속조사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어진 문장 형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그렇다면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는 문장의 짜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견문장이라면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드릴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아는 문장에 대해서 보면 132페이지에 아는 문장 어떤 문장이 또 다른 어떤 문장을 아는 문장을 말하는데 나는 휴운이가 합격하기를 기다린다 라고 할 때 나는 기다린다 뭘 기다리냐 휴운이가 합격하기 휴운이가 합격하다 어때요 주어보라소서서 되죠 이와 같이 주어보라소서서 되는 형태의 휴운이가 합격하기를 문장을 또 다른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는 문장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이 주어고요 휴운이가 주어 합격하기가 그 밑에 서수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다린다가 또한 서수로 이렇게 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명사절구하는 데서 여기다 좀 빼서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명사절이 있다면 명사절은 주로 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얘기겠죠 두 개 이상의 어제를 만나서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하면서 주어보라소서서수로 관계되는 것을 절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어떤 성분의 역할을 하냐 주로 주어 역할을 한다든지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사어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명사절이다 그럼 명사절의 형성 방법은 주로 어떻게 될까 명사절의 형성 방법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죠 하나 이거 주어가 있다 그럴 때 주어 다음에 용원의 어간이 나오는데 용원의 어간에 용원의 어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명사형 어미가 들어갑니다 용원의 어간에 명사형 그래서 명사형 어미에 대표적으로 제1명사형의 미음이나 매개몰포막 의미 있고요 제2명사형의 귀가 있죠 이런 것이 문장 속에 이런 형태로 안겨 있는 거죠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 더 한다면 앞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영절 관영절이 있으면서 뒤에 겉이 따를 때 관영절 다음에 겉이 따를 때 이것을 특별히 겉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죠 철수가 합격했음이 밝혀졌다 할 때 철수가 합격했음까지 미출장 이것이 전체 밝혀졌다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철수가 합격했다 주어 플러스 소수로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명사형이 의미 들어갔으니까 명사절 그 다음에 나는 농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빌었다 할 때 농사가 잘 되기 밑줄짝 해놓으실까 이 부분이 전체 문장 내에서 목적 역할을 하면서 농사가 잘 되다 주어 플러스 소수로 된 상태의 귀 명사형이 들어갔으니까 명사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한다면 철수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할 때 철수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재능이 있는 것, 재능이 있는 이것이 전체 관형절 형태면서 뒤에 겉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 부분이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겉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겉명사절 만약에 시험적 가운데 거시란 말을 뺀 상태에서 철수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이라고 안 됐다면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관형절이지 명사절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역시 해결해 돼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면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다음 중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수문이 출제되는데 철수가 숙구에 소질이 없음 할 때 소질이 없음 할 때 명사임음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체 주어 포로 서술 관계되죠 소질이 없음, 명사절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일을 하다, 하기 해서 기, 희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 해서 기 들어가 있죠 쉽지 않다 뭐가 어린이가 그러냐, 하기가 전체 주어 역할을 하면서 기, 명사임 들어갔다, 명사절 금년에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이고 된다, 농사가 잘 되기 이것도 역시 명사절 그러나 4번에 나는 철수가 유농한 일꾼이라는 인사를 받았다 할 때 철수가 유농한 일꾼이란 말이 인상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관영절, 그래서 4번만 관영절이고 나머지는 명사절 그래서 문제다 보면 그렇죠, 4번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명사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 명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요하지 명사임음이 이런 것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영절이 있다 관영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있겠고 뒤에 이제 용원의 어간이 나올 텐데 형성방법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앞서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부터 쓰지 말고 주로 관영절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역할을 하는데 무슨 기능을 하냐면 관영어 기능을 합니다 관영어 기능을 하고 여기에서의 형성방법 관영절에 있어서의 형성방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을 때 용원의 어간이 나왔을 때 주어 다음에 용원의 어간이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관영형 어미가 들어갑니다 용원의 어간이 나왔을 때 관영형 어미가 들어갑니다 이 관영형 어미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는이 있다든가 니은이 있다든가 의리 있다든가 이러한 관영형 어미가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절? 관영절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영절의 종류도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관영절의 종류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 관영절이 있고 관계 관영절이 있고 그 다음에 동격 관영절이 있다 관영절과 동격 관영절이 있을 때 관계 관영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영절 관계 관영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영절 따라서 그 관영절의 수식을 받는 말 최연이 그 관영절의 일정 성분 기도하는 것을 관계 관영절이라고 해요 따라서 관영절은 특정 성분 하나의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영절이다 형성된 관영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영절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겠고 동격 관영절은 주로 채연에 이끌리는 관영절으로서 관영절과 그 수식을 받는 채연이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관영절과 그 수식을 받는 채연이 내용상 일치할 때 내용상 일치할 때 우리는 소위 동격 관영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재 보니까 다음과 같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재 133쪽에 보니까 관계 관영절과 동격 관영절을 구분하고 있는데 관계 관영절은 관영절의 수식을 받는 채연이 관영절의 한 성분이 되는 경우인데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할 때 아이가 그리는 밑줄자 그럴 때 뒤에 그림을 꾸민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관영어 역할을 하는데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뒤에 채연을 받는 즉 뒤에 그림 관영절의 꾸밀받는 그림이라는 말이 앞에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학교에 가는 철수를 봤다 할 때 학교에 가는 게 누구죠? 철수죠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생략자한테 형성된 관영절 따라서 앞에 문장은 아기가 그린의 밑줄자고 두 번째 문장은 학교에 가는의 밑줄자 세 번째 문장에는 철수가 그린 그림이 좋다 할 때 철수가 그린의 밑줄자 그럴 때 철수가 뭘 그렸죠? 그림을 그렸죠 따라서 철수가 그린의 꾸밀받는 그림이라는 것이 철수가 그리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적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영절 무슨 관영절? 그렇죠 관계 관영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동격 관영절이라는 것은 관영절의 피수식어가 관영절의 한 성분이 아니라 관영절 전체의 내용을 받아주는 관영절 다시 말해서 관영절과 그 수식을 받는 채원이 내용상 일치할 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동격 관영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철수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금방 들었다 할 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철수가 합격했다는 소식이죠 따라서 관영절과 그 수식을 받는 채원이 일치할 때 내용이 일치할 때를 동격 관영절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영절에 대한 이야기 가끔씩 문제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문제? 관계 관영절과 동격 관영절을 구분하는 문제 그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세 번째로서 하나 설명한다면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부사어 기능을 합니다 부사어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부사절은 다음 같은 주어 플러스 서수로 기능을 하는데 용원의 어간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 부사형 어미가 들어갑니다 부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용원의 어간 플러스 부사형 어미가 문장 내에서 이것은 다 서수로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이 되어서 문장 속에 안겨 있을 때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사형 어미 가운데는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계열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실 때 계도록듯이 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계열과 계도록듯이 아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다가 좀 뺄까요? 공간이 좁아서 좀 뺄서 할 테니까요 이때 이 계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없이 여러분이 계절이 있죠? 없이 가 있다든가 달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든가 몰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이는 없다에서 나왔죠 없이는 없다에서 나왔고요 달리는 다르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 갔다에서 나왔다는 자 그 다음에 몰래라는 것은 모르다에서 나왔다는 자 이렇게 해서 없다에서 나왔다 없이 다르다에 나와서 달리 갔다에서 나왔다 같이 모르다에서 나왔다 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신문에 출시될 수 있죠 그래서 없이 달리 같이 몰래와는 데서 나왔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비가 소리 없이 내리다 자 비가 소리 없이 내리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없다 주업으로 써서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리다를 꿈이죠 따라서 내리다는 용언으로서 소리 없이는 이 자체가 하나의 절로서 부사어 기능을 하면서 내리다를 꿈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없이가 앞에 대응하는 소리에 대해서 서수로 기능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이 산다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없이 산다고 무시하지마 없이 산다고 무시하지마 이렇게 할 때 이 때 없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응들을 주어도 없거니와 이 때 없이가 서수로 기능을 할 수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산다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 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사로서 그 자체가 부사로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서수로 기능을 하기 않기 때문에 부사절로 보면은 틀리게 된다는 것 이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걔 도록듯이 아서와 건너드에서 얘기했을 때 자 너는 차가 지나가게 너는 차가 지나가게 길을 비켜라 너는 차가 지나가게 길을 비켜라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차가 지나가다 길을 비키는 주체는 너지요 그런데 지나가다 주체는 뭡니까 차지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 속에 안겨 있으면서 이것이 뒤에 길을 비켜라고 하는 일종의 서술구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나가게 할 때 지나가게 할 때 개라는 것이 부사형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부사어로 이끌게 하는 부사형어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 차가 지나가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차가 지나가게 차가 지나가게 너는 너는 길을 비켜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의 문장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지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왜 길을 비켜야 되겠죠 그렇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유가 되죠 즉 앞문장이 뒷문장에 대해서 이유 또는 원인 조건법 배경 양보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종속적 이때의 개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종속적 연결어미로 추급돼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획해 드릴 것은 이때의 개는 문장 속에 안겨 있을 때 이 개는 부사형 어미 이때 부사형 어미로 쓰일 때 우리는 뭐라고 본다 부사절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것들은 종속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됐던 개도록 뜻이 아서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종속적 연결음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는 부사형 어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사절을 갖다 취급하는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는 문장이 있어서 명사절, 관영절, 부사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지치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 테니까요 앞서 배웠던 명사절, 관영절, 부사절에 대한 이해를 해드리는 게 좋겠고요 마전자 소설절, 인용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